야 남자의 남자로 얘기하자 니 여자친구 왜 죽였어? 내가 내가 뭘 죽여? 치사하지마 야 넌 니 여자친구 김영자 맞잖아 니 현장에서 검거됐잖아 이 자식아 니 핏자국을 보라고 내가 큰애 내가 죽였어 그년이 먼저 날 배신했어 내가 옆에 있는 칼로 열세 박 찔러서 죽였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? 이걸 원하는 거야? 미친 새끼야 김영자 사진 보라고 기억 안나? 야 이 새끼야 그 김영자 사진이야 정신 나갔군 내가 을 지냈어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내가 나 아 아퍼 하지 마 엄마가 때리지 말라고 했어 아 아퍼 하지 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때리지 말라고 했어 아 아퍼 하지 마 하지 마 아 주세요 그거 말고 그거 어 그거 그거 주세요 아 제발 주세요 그거 어 네 어 네 그거 그거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형식은 이 형식 이 형식 다른 이시에 다른 이시에 다른 이시에 오는 오는 이시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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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